국내 유입된 외래 해충도 올해 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 선녀벌레의 경우 올해 발생 면적이 8천 헥타르를 넘어 지난해보다 2배나 늘었고 갈색 날개 매미충 발생 면적은 지난해보다 62%, 꽃매미도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외래 해충이 이렇게 급증한 원인은 기온 상승으로 특히 겨울과 봄의 기온이 예년보다 오른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농림당국은 방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한계가 있고 천적이 없는 상황에서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밝혔습니다.